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잡았어?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잡았어? 아 네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야 진짜 말한 듯이 진짜 크구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엄마 잠깐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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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뵙습니다 어머니 보통 제가 좀 알려드리면 어 요렇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뒤로 바짝 땡기세요 아 이렇게? 네 뒤로 바짝 땡기세요 이렇게? 어머니 마음속에 착한 애인데 입마개하고 있어요라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알았죠? 네 그래서 대부분 물림사고들은요 그런 개가 아니었어요라고 다 말하거든요 항상 뭐 열 명이면 열 백 명이면 병 그러다가 얘가 앙 하면 어? 이럴 줄 몰랐어요라고 하실거죠? 그렇죠 그렇죠? 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이런 행동부터 막는 게 보호자님의 태도입니다 앉아서 얘기해보죠 네 딸? 딸이고 첫째 네 둘째 네 아 그렇구나 음 이게 사실 어머니 저한테는 네 제가 강아지 훈련사기는 한데요 네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우리 보호자님이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상담해 주면 될 것 같기는 한데 네 훈련을 좀 하다보니까 네 근데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요 아이들하고 떨어져 사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은데요? 아이들하고 떨어져 사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은데요? 동물들 이제 보낼 수는 없으니까 생각한 방법 끝에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렇죠 이제 그거는 이제 엄마 보호자님이 우리 저 얘랑 둘이 올라가 얘랑 둘이 올라가 다른데 가 있어 얘랑 둘이 올라가 다른데 가 있어 응? 가 있어 응 인사하고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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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사하지 알겠어 얘는 혼자 데리고 나가도 괜찮지 조심해 안 넘어지게 문제가 뭐뭐예요? 이제 분리불안이 너무 심하고요 24시간 붙어있어요 개하고 잠도 자고 얘가 고양이를 물어 죽였어요 그 모든 것들이 아이들끼리 이렇게 자기들끼리만 있는 것보다 더 우선시 되는 이유가 있나요? 그냥 그냥 애를 한번 보냈었어요 네 뭐 도저히 위험하다 그런 소리를 듣고 보냈었는데 한 달 보름만 다시 돌아왔어요 그 젊은 친구들한테 보내는 건 어때요? 생각해 보셨어요? 걔네는 뭐 버릴 것 같은데요 나한테 버린 것처럼 그것보다 아이들하고 떨어져 있는 게 더 나아요 비교해 보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사실 근데 11살 13살짜리들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사는 건 별로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뭐 가게에서 뭐 음식에서 올려주고 이렇게나 하긴 한데 청소도 뭐 아침저녁으로 하긴 한데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동생하고 둘이 살았거든요 우리가 살던 집하고 되게 비슷해요 저희도 어머니가 가끔씩 와서 청소도 해주시고 음식도 주셨어요 근데 뭐 이거 저 개인적인 생각 제 감정이에요 저는 엄마 보호자님이 분리불안이고 뭐고 솔직히 전 아무 관심이 없어요 지금 얘는 나쁜 개는 아닌 것 같아요 전혀 정말 나쁜 개는 아닌 것 같은데 이 환경과 지금 이 상황과 보호자님이 위험한 개로 만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위험한 상황을 보호자님은 피하고 다른 누군가가 맞을 것 같아요 보호자님 그거 아세요? 여기 앞에 놀이터인 거? 네 네 여기 바로 앞이 놀이터예요 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조금 있으면 봄이죠 애들 많이 나오겠죠 이게 튀어나가 봐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놀이터로 얘가 튀어나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럼 티카줄 그럼 안 돼죠 제가 전문가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보호소에 보냈으면 좋겠어요 보호소에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리고 그 사이에 좋은 보호자가 찾아질 수 있게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고 아니면 그 젊은 친구들한테 연락하셔서 데리고 가라고 하세요 제가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 씨 해외 같은데 입양은 안 되나요? 다른 나라는 정말 외국에는 행복하게 잘 살 텐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얘 훈련 필요 없는 걸 걸요 얘는 이런 애들은 앉아 엎드려 니 뭐하는 짓이야 이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평온한 환경만 제공해 주면 굉장히 멋져질걸요 근데 지금 당장은 보호자님은 누구한테 평온한 삶을 제공해 줘야 되냐면 자녀들한테 평온한 삶을 제공해 줘야 돼요 자녀들한테 보호자님은 지금까지 임시보호를 잘 하신 거고 이제 내가 더 이상 임시보호를 할 수 없는 환경이 돼서 이제 이 친구를 보내주려고 하는 것뿐이니까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진짜 욕먹어야 될 사람은 이 전 주인들이니 보호자님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보호자님 파양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임시보호를 멈춰야 될 땐 거예요 알았죠? 뭐가 중요한지 생각하세요 뭐가 제일 중요한지 잠깐 올라갔다 올게요 잠깐만 계세요 잠시만 가요 가요 아 아 아 아 아 아